이거 괜찮은 건가요? 잘생겨졌는데? 중요해. 팬티만 입고 가는 거예요, 진짜? 팬티만 입고 해? 그런 거죠? 네. 의상 타시는 분? 저요. 오, 반바지인데, 나는? 일단 재영이 걸어봐, 그래. 의상 맞죠? 무난하네요. 누우면 되죠? 네, 누워줄게요. 세우실까요? 네. 발이 이거 막 뜯어내는 거예요? 네. 아... 이것도 많이 아플까요? 어, 운문만큼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운문만큼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아, 선생님! 운문만큼은 아닌 거죠? 눈썹 해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 그... 눈썹이 별로 없는데... 해도 되나요, 이거? 응. 한 번 안 받고는 해주세요. 처음이에요, 저. 처음이에요. 네. 푸듣기 살게요. 네. 이거 하면 눈썹 윤곽이 좀 살아나나요? 응, 네. 근데 좀 수시 난이 없으신 편이라서 네. 지금보다는 좀 더 푸듣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이게 아프진 않죠? 눈썹은... 톨이 얇아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아... 뜨끈뜨끈하다. 이게 만약에 뜯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며칠 만에 나아요, 다시? 한... 나 왜이더니... 조금씩 올라와요. 어? 지금 본 거 붙이신 거 같은데... 아! 아... 아... 눌렀어요. 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으악... 이게 괜찮은 건가요? 어우... 난 안 아프대. 말 씌지 마. 아...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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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숙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오, 적응이 안 되네. 오, 적응이 안 되네. 어우... 엉살이 조금 있으신 거 같아요. 아, 방송이다 보니까요. 원래 잘 참아요. 아, 이거 참잖아요, 지금. 경헌이 형은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이거 나도 지금 아픈 건데 음모 때문에 미치는 거라고. 억울해. 아, 이게 아픈 거라고요? 우시는 거 아니다. 아니야. 달라졌나? 되게 눈썹이 많이 없는 편이죠. 음... 숱이었다기보다는 좀 연하고 얇아서 색깔이 조금 진하지는 않죠. 눈썹이 없고 그러시면 안 돼요. 증명할 겁니다. 아... 일부러 더 세게 하시는 거 아니죠? 도수술 하셨어요? 아니요. 자연입니다. 음... 채널 이름은 뭐예요? 그 3대정이라고 구독 한번 눌러주십니까? 3대정이요? 구독할게요. 아시나요, 혹시?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아, 진짜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리털 아예 없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잡을까, 진짜? 너 약간 트렌디하지 못하네. 아니, 남자의 상징 아니야, 털은? 아, 이게 지금 핀셋으로 막 뽑고 있는 건가요? 네. 느낌 안 나지네요. 아, 느낌 많이 나요. 아니요. 증명자분들은 바지에 쓸려가지고 좀 끊기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 조금... 네. 까슬까슬하게 남는 부분이 있을게요. 아...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세수 못 하나요? 그냥 가볍게 하시고요. 네. 스킨이랑 로션 정도만 길이를 많이 차리진 않을게요. 좀... 스트레스가 풀리실 때도 있겠네요? 항상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제가 진짜 행복을 줘서 기분이 좋네요. 고객님, 이 털이 좀 재밌는 털이여가지고. 아, 그래요? 재밌는 털이야. 이야... 뿌듯하네요. 왁싱으로 안 된 털들은 좀 찍히려고 할 거예요. 고객님, 이제 억대기 시작해요. 와, 뚝뚝다, 이거. 뽑는다는 대신하다? 가을 한번 볼까요? 까슬해졌어? 라인이 생겼어. 아, 진짜? 확실히 예전보다는 눈썹이 좀 쩔다는 느낌이네요. 네. 까슬이 잘했죠. 네. 잘생겼으면? 좀 더 남성미 써졌어. 좀 피부가 붉어진 거는 네. 끈기 날레 바르고 시원한 걸로 클렌즈 해드릴게요. 네. 이런 건 집에서 못 하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라고? 뭔가 한결 외모가 수려해지는 느낌이더라. 어, 끝났다. 끝났어? 내가 뭐 주길래? 봐봐. 우와. 이거 성향나는 줄 알았어. 진해진 느낌도 살짝 되네.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되니까. 잘생겨졌는데? 내가 비주얼이야, 이제. 나가. 아니, 감각이 안 나. 그냥 너 생닭 같아, 지금. 발가 벗긴 거 같아. 우와. 일단 여기 털이 남아있네. 보여?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 나한테. 부럽진 않아, 진짜로. 어? 부럽진 않아. 와.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제 다리 아닌 거 같아. 좀 두꺼워 보이겠다, 이렇게. 남자처럼. 와, 끝났습니다. 아직은 근데 감각이 없어. 와. 느낌 있는데. 좀 늦게 해. 잘생겨서 질투하지 마. 그러면 비주얼 자리 맡길까 봐. 너 진짜 잘생겨졌어. 그럼 셀프 배워야겠는데? 너도 이제 그루밍족이야. 아, 이걸로 그루밍은 아니고. 너 나한테 이제 그러면 안 돼. 저를 안 밀어. 다리 좀 내가 밀었냐고. 진짜 그루밍이야, 내가 밀어. 끝났어 봤어? 네,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너 다리 아팠어, 일단? 아프긴 아팠는데. 깔끔해졌죠? 근데 좀 더 진해진 느낌 있죠? 약간 눈곽 생겨서. 아, 어 그러네. 맞죠? 그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잔털 같은 거 쓰면 좀 희미하잖아. 맞아, 맞아. 깔끔해져가지고 좀 진해진 면이 있다. 평소에서 좀 하려고요. 아, 너는 그리고 뭘 발라봐. 그리고 이렇게 한다네. 이렇게 한다네. 형도 하면 딱 좋을 텐데. 일단 제 다리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빛나요. 올려봐. 와. 아, 만졌을 때 기분이 좀 좋네. 안에? 안에 느낌이 없어요. 별로. 아아. 내 민둥산도 그래. 비슷해. 이런 느낌. 형이랑 저랑 약간 공감되어 있어요. 털 구멍이 약간 역겹네. 닭껍질. 형도 똑같겠죠? 나 아니야. 현중